김민주 50일 읽기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넌 뭐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오케이 아주 발음 좋고요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To Singapore I'm excited I'm excited 두 문장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여행을 여행을 갈 예정이다 그렇죠 싱가포르도 싱가포르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얜입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단어할 때 뭐라고 배웠죠? 비 고잉 비고잉 투 라고 했죠 비고잉 투 비고잉 투는 몇 가지의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가 간다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하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느냐 비고잉 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씨 하다씨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트래블 뜻이 뭐예요? 여행 하다 여행 하다 여행 하다라는 하다씨 물론 여행이란 뜻도 있지만 여긴 여행 하다라는 하다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 여행 갈 예정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excited 나는 좋다 오케이 excited 했듯이 뭐 물론 좋다라는 얘기지만 excited 했듯이 뭐였으니까 어 다 까먹었죠 excited 신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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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사람 신나는 신나는 어떤 시 앞에 비이동사랑 합쳐서 합쳐서 어떻다 어떠니 비이동사랑 합쳐서 어떻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싱가포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싱가포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너는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외라 위로 고잉 투 트라워 그쵸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트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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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Are you 너 어떻니 라고 묻는 거죠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OK 그래서 To 싱가포르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라고 물어봤던 거 그 다음에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니까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To 싱가포르 난 어떻다 I'm excited I'm excited 좋습니까 OK 그래서 잘 됐구나 이러죠 OK 그래서 두 문장이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는 좋다 Good for you 간단한 뜻이니까 묻고 답하기 필요 없고요 벗은 묻고 답하기 할 때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are you Careful 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고 우리말로 저렇게 하면 내가 어때야만 합니까 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거죠 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고 싶다면 나는 How should How should How should I How should I do How should I do 어 Do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하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누가 너는 뭐한다 조심해야 된다 누가다 이렇게 생겼고 여섯 가지 문장 중에서 아니 참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치 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돼 What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reful 대한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should I be in Singapore Careful 이 What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How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렇죠 뭐라고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잘 됐구나 너 좋겠네 Good for you 그러나 넌 조심해야만 돼 너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기 여기 비가 왜 있어야 되죠 도대체 몰라 얘가 양념씨인데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하다 씨죠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있어야 돼요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가 와야되는데 하다 씨 하다 씨가 와야되 케어풀의 뜻은 조심하는 이란 어떤 씨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떻다 조심스러움을 조심하다 로 만들어줘야지 양념씨 뒤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원래 You랑 같이 쓰는 B동사는 뭐예요 R R죠 여기 R가 아니고 왜 B다 양념씨는 하다 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되고 M is R의 원래 모습은 M is R의 원래 모습은 B죠 그래서 뭐라고 M is R Was War 뭐라고 불러요 M is R Was War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무슨 동사 B동사라고 부르죠 여기에 반드시 얘가 있어줘야 됩니다 OK 그래서 계속해서 Why 뒤에 생겼된 말은 왜 내가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왜 란 말 뒤에 생겼된 말은 내가 해야 조심해야만 강의 성 성 이런 말이 생겼되죠 그래서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되는데 조심해야되는 이유가 있는거죠 그래서 Why 뒤에 생겼된 말은 영어로 Why 나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부터 만들어볼까요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OK 그러면 그러면 얘를 묻는 말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from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선생님님이 왓이 아니고 왓이라고 보는데 왜 자꾸 왓이라고 합니까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해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뭐라구요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Because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ooms Because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ooms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 했더라? 오케이, 그래서 어땠든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떼로의 뜻이 뭐예요? 떼로의 뜻이 이거? 이거? This? This? That? 이거 본 적 있죠? Go there! 눈 뜨셨어요? 이거 아니셨어요? 거기로 간다. Go there! 거기의 규칙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규칙들과 오케이, 그래서 단어할 때 이거 배웠죠? 네. Different from 뭐라고요? 무슨 뜻이었어요? 다 단어하고 한참 동안 수업을 안 하니까 단어할 때 되게 다 까먹었죠. 뭐뭐와는 다른 그리고 different의 뜻이 뭐였어요? 다르다 어떤 시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규칙 다른 규칙 어떤 시 앞에 비동서 왔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there 가 이런 뜻이고요.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언제 하느냐?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중에서 어떤 시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some lose there 가 무슨 뜻이에요? some lose there 몇 가지 규칙 거기에 몇 가지 규칙 거기에 몇 가지 규칙 어떤 규칙? 거기에 몇 가지 규칙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there는 뭐 대신 왔습니까? 3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 한국 한국 한국의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과는 달라요? 싱가포르 ok 그러면 영어로는 뭐 대신 왔을까요? in Singapore 대신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 some lose in Singapore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어떤 시가 뒤로 가야 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길어요? 짧아요?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까?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some lose in Singapore ok 그러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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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죠? 싱가포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규칙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규칙들 싱가포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rules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이 ok 뭔가 앞만 길어봤자 뭐고? day day랑 얘랑 같이 사용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 ok 그래서 그것들이 다르다 they are different ok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different 그렇습니까? day는 뭐 대신 왔어요? some lose some lose and 싱가포르 그렇습니까? ok 만약에 싱가포르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이게 당연히 싱가포르 안 망길어봤자 it it이죠? 여기에 왔어야죠 하지만 이건 싱가포르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는 무슨 C일 뿐이야? 얘는 어떤 C일 뿐이야? 주인공은 얘야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 싱가포르가 아니고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day니까 day is가 아니고 they are different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가볼까요? 저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lose they are are different what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in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잖아. 완벽한 문장. Why do you say that?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OK, 아주 잘했고요.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무슨 규칙들이? 무슨 규칙들이? 무슨 규칙들이? OK. The rules, 앞만 길어봤자. 그 규칙들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Day. OK.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거... 그게... 그게... 그것들은 무엇이니?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 rules? 에... 그 규칙들은 무엇이니? 그... 그렇죠, 왜 규칙들에 무엇이니? 여기다가 뭘 하나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무슨 뜻이야?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됐습니까?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랬더니 We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the food in the pub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ub Okay 정리 좀 하시구요 여기 생략된 말은 얘가 어차피 앞에 Don't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Don't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Okay 자 끊어 읽기도 표시하자 얘는 읽기 연습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거구요 끊어 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구요 얘도 끊어 읽기 표시하면 끊어 읽기 끊어 읽기는 누가 다 찾고 문장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주는 게 선생님 지금 표시한 것들입니다 Okay 자 그래서 마시지 마라 응 응 응 또 술을 응 콜라 사이다 또 또 또는이죠 Don't eat 어떤 것을 먹지 마라 Anything을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Don't feed 네 오늘 했는 거 몇 호 복습 11호 복습이지 너 네 오늘 틀린 거 집중적으로 해서 네 먹지를 지지 마라 새들에게 아직 가는 거 아닌데요 복습하고 가야죠 응 새들 공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하철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쵸?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나라에서 뭐 새들한테 법준 아니 뭐야 먹이 준다고 뭐 경찰이 출동하진 않죠 경찰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지하철에서 막 콜라 마시고 있으면 경찰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백민준이 뭐 먹고 있어요 막 경찰이 철컹철컹한단 말이에요 잡았다 여러분 됐습니까 싱가포르 범 무섭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Don't die a- 또 Don't die a- 가 와서 하지 마라 라는 명령물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n't 가 생략됐으니까 생략된 말로 더 쭉 읽어주세요 마시지 마라 Don't drink 뭐를 쏘다 오케이 또는 Or 먹지 마라 Don't eat 무엇을 Anything 어디서 In the blood way In the blood way 그리고 And Okay 먹이 주지마 Don't feed 누구한테 Don't 어디서 In the blood way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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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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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blood way And Don't feed bones In the blood Very good 좋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You only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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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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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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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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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라고 단어할 때 통째로 익혔어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라고 단어할 때 통째로 익혔어 그 밖에 딴 건 Anything Anything Else 정말이니? Really 그 밖에 딴 건 Anything Okay 정말이니? Really 그 밖에 딴 건 Anything Anything Else Okay 그랬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그래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맞습니까? Okay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네 그러면 살펴볼까요? 뜻을 네 그러면 살펴볼까요? 뜻을 잊지 마라 페이의 뜻이? 벌 내다 내다 지불하다니까 You will have to pay? 낼 것이다 해 단어할 때 낸거다 아이가 이거 단어할 때 했어 will have to have to가 뭐랑 같은 의미라고 했어 should 그러면 will 무슨 뜻이고 것이다 할 것이라고 should 해야만 한다 그럼 합쳐서 무슨 뜻 해야만 할 것이다 끝이다 에다가 페이가 하다시 페이가 붙어 있으니까 You will have to pay 내야만 할 것이다 벌거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아무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어 번호 벗겼을까 네 투 플러시 밑에다가 투 플러시가 될 수 있는 뜻 몇 가지 이거 하다시 앞에 플러시 뜻이 뭐예요? 아 네 가지 물 내리다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그렇죠 네 가지죠 뭐뭐가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 뭐 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아니 위하여 뭐예요? 어바웃 플러싱이야? 물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바웃 플러싱 물내리는 것을 위한 물내여서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해서 됐습니까? 뭐뭐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왜요? 암만 길어봤자 그거 물 내리는 거 그거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내리기 위하여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왜 그 버튼 왜 눌러 변기 옆에 있는 버튼 원시인이 변기를 처음 봤어 내가 버튼 막 누르니까 아니면 야 그거 왜 누르는데 아 물 내리기 위해서 왜 누른다? 물 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얘는 어떤 어떤 버튼 그 버튼은 무엇이니 어떤 버튼 물을 내리기 위한 버튼이야 어떤 버튼 물 내리기 위한 버튼 에이 냄새가 안 난다 왜 물 내렸어 똥 냄새가 안 난다 왜 물 내렸어 왜 라는 왜 냄새가 안 나는 거 원시인이 변기를 처음 봤어 오우 신기하다 똥 쌌는데 냄새가 어 안 나 왜 안 나는 거야 어 물 내렸어 왜 안 난다고 냄새가 물 내렸어 그래서 하다시 앞에 투 를 붙여서 다양한 다른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 잊지 말라고 했잖아 그쵸? 음 잊지 말라 라는 말 위에 이 녀석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 암만 길어봤자 응 투 플러스 더 타일럿 그래서 투 플러스 더 토일럿의 뜻이 지금은 물 변기 물 내리는 것 이란 뜻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 것 그 것 그 것 그 것 don't forget it 그거 잊지마 암만 길어봤자 다 했어? 응 내일 시험 잘 쳐? 오늘 두 개나 틀렸는데 내일은 다 맞자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해보자 이거 줘 자 벌금이란 말 벌금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니 라고 물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될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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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I pay 되게 간단히 그냥 얘가 i로 바뀌면 되잖아 그렇지 물어볼 때는 그 다음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양념치 그러면 양념치 가지고 우는 말 만드는 규칙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what? What will have to 얘를 왜 자꾸 빼?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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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무엇을 2 2 2 2 2 3 물내리 오케이 물내리 다 를 잊지 말까요? 물내리 다 에서 답자 떼고 물내리는 거 같아 줘야 되는데요? 투 플러시 더 오케이 오케이 너는 내야만 할 거야 유 유 유 투 오케이 무엇을 어파인 오케이 어파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무조건 물을 말하자마자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넌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거야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가벌이 하나에 잠시만요 무엇을 플러시 플러시 계속해서 가볼까요 넌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파인드 파인드가 어딨어 파인 좀 더 빠르게 잊지 마세요 타이렛을 잃지 마세요 타이렛을 잃지 마세요 타이렛을 잃지 마세요 사이렛을 잃지 마세요 사이렛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니까 오 땡큐 오 땡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고요 ира운서 파인 투 파인